마지막 저지는요 요새 KBC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평소에도 작업물로 많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디자이어 크루의 리더 우리 스테디 비트박스 스테디 저지 쇼케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디라는 사람입니다. 네. 자 어 제 이제 처음 보여드릴 랩파를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가장 아끼는 랩파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했지 않았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아! 죄송합니다. 이제 첫번째가 끝났고 두번째 레파토리 들려드릴건데 두번째 레파토리는 또 제가 제일 아끼는 레파토리입니다. 자 두번째 레파토리 두번째 레파토리 두번째 레파토리 두번째 레파토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